제일 빠를걸? 무슨 중전이 저래? 격떨어지게 의성군 형님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시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요 왕세야 자리 말이야 그거 원래 네 형이 아니라 내 자리였어 새끼야 후회하지 말고 그만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말이야 용상에 앉게 되잖아? 그럼 나 너 같은 새끼들 서인으로도 안 살려둬 다 죽여버리지 잘 들어 용상에는 우리 형님이 앉으실 거다 그리고 너같이 같은 새끼가 임금이 되면 그 나라 내가 무너뜨린다